자 지현이 A의 2 원래 짝수는 조금 어려운데 일단 일능 연습은 다 읽기는 다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쓰기는 시험지에 10개 자신 있는 거 골랐는데요 자 그래서 얘는 소리가 일단 하나 셋 하나인데 모여서 아이고 화면이 안 나오는구나 잠시만요 이 친구는 모여서 어떤 소리를 내던가요? 볼 볼 자 그래서 하나씩 B는 B 왜 이래? B는 B I는 O O L L은 O O 이제 합쳐서 B B B B B B B B B E O O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네요 I는 뭐? I I E E가 됐고 L L은 두 개 있지만 소리 하나 O 그래서 다 합쳐서 Bill E 됐어요 B O B B B B B B 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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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던 틀리던 자신있게 큰소리로 캠프 오케이 들어볼까요? 캠프 뭐래요?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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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할때 그 캠프 오케이 뭐라구요? 캠프 그럼 하나씩 C는 A는 M은 B는 합쳐서 캠프 C는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네 중에서 K K가 됐고 A는 A A A A A A A M은 항상 M P는 항상 F 그래서 다 합쳐서 Zelda 캠프 그래서 소리 캠프 캠프 쓰기 C A C 앵 쓰기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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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이 비디병이 있구나. 이 글자 이름 뭐야? 비. 그래서 합쳐서 탭. 저기 탭 있잖아 탭. 그렇지? 저걸 보고 탭이라 그래 탭. 알겠습니까? 하나씩. 키는 A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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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중에서 B는 항상 그래서 다 합쳐서 탭. 탭이 아니고 탭이네. 탭. 오케이. 소리. 탭. 탭. 쓰기. T, A, D. 오케이. 소리.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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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속에서 얘들이 모여서 내리는 소리는 캔. 하나씩 크. 에. 에. 느. 합쳐서 캔. 씨는 스크. 중에서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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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는 에이, 에, 어, 어. 에이, 에, 어, 어. 중에서 에. 에 됐고 에는 항상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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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합쳐서 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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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소리. 캔. 캔. 쓰기. C, A, N. 소리. 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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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얘들이 모여서 내리는 소리.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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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브. 브. 에. 에. 트. 합쳐서 배. 배. 피는 항상 브. 에이는 에이, 에, 어, 어. 에이, 에, 아, 어. 중에서 에. 티는 항상 트. 그래서 합쳐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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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소리.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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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D, A, T. 소리. 배. 배. 오케이. 계속해서 애니. 그렇지.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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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애는? 애.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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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렇지. 자,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애니. 자, 오늘 Y가 내는 소리 처음으로 가르쳐 줄 거야. 일단 A는? 에이. 에, 아, 어. 중에서. 에. 에. 애는 항상. 느. 느. 자,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좀 특이한데.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랑 비슷해. I는 내 이름을 불러줘. I.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그래서 I는 뭐였더라? I, E, 어. 였는데. Y는 I, E 까진 똑같아. 근데 마지막 소리가 선생님이 별명을 붙였는데 짤막이라 했어 짤막. 짧은 막대기란 뜻이야. I, E 짤막이야. 자, 짧은 막대기가 뭐예요 선생님? 이라고 묻는다면. 어. 자, 이런 단어가 있다 치자. 자, 이거는 Y가 없으면. Y가 없다 치면. ARD야. ARD. ARD. 근데 Y가 뒤에 있는 A한테 짧은 막대기를 하나 붙여줬어. 그래서 이게 다 합치면 뭐가 되는 거다? YARD. ARD. ARD에 짧은 막대기를 붙이면 YAY 되잖아. 그쵸? 그래서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I, E, 짤막이야. 뭐 이거? 이거, YOYO거든요. YOYO 자, O가 O, O. 아, O중에서 O가 되고 있어 지금 여기서. Y가 없으면 O, O였어. 근데 앞에 있는 Y가 뒤에 있는 O한테 짧은 막대기를 하나 주는 거야. 그래서 다 합쳐서 뭐가 됐다? 요요 이거 알텐데 예스잖아 그치? 이게 왜 예스냐면 이는 이, 어 중에서 에가 되고 있어 에스는 스, 즈 중에 스 Y가 없으면 에스야 근데 Y가 뒤에 있는 이한테 짧은 막대기를 하나 줬어 그래서 다 합쳐서 뭐가 됐다? 예스 그래서 Y는 뭐? I, E, 짤막 I, E, 짤막이야 그 중에서 E가 된 거야 그래서 다 합쳐서 뭐가 됐다? Any 그래서 소리? Any 쓰기? A N Y 그래서 다 합쳐서 소리? Any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다 합쳐서 소리는 뭘까요? 에스트 에스트 Okay, 그래서 하나씩 A는 A C는 T는 T Okay, 근데 좀 틀렸어 잘했는데 들어볼까?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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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자 여기 C가 내는 소리를 잘못한 거야 C가 무슨 소리 내고 있다? 그래서 합쳐서 그래서 합쳐서 Act Act Okay, 그럼 하나씩 A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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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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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중에서 A C는 S, K 중에서 K T는 T 그래서 다 합쳐서 Act Act 한글로 다 쓰면 이렇게 들리겠지 Okay, 그래서 소리가 뭐라고요?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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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소리 Act Act 쓰기 A, C, T Okay, 그래서 C가 크 소리 내고 있다는 거 K도 크 소리 낼 수 있는데 K는 크 소리 밖에 없어 Okay, 그래서 Act가 아니고 Act Act Okay, 계속해서 B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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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V V O S 합쳐서 Boss B K는 항상 V V O 가진 4가지 소리 O O O O O O 잘 기억하네 기억이 좋은데 O O는 뭐 O O O O O O O O O S 그중에서 S는 원래 소리 두개야 S는 E 양치할 때처럼 E 한 상태에서 바람만 밖으로 뿜으면서 소리를 낼 때도 있고 똑같이 입모양 한 상태에서 E 한 상태에서 떨리면서 E 할 수도 있어 S 두개 있으면 S 소리 맞네 다 합쳐서 B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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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열 개 골라서 쓰기 시험 치고 제출하도록 하세요 다음 회수하러 오세요